켜졌나요? 켜졌네요. 잘 보이나요? 어떤지 다시 한 번만 이제 저희가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방송 예정입니다. 켜진 거 같은데. 켜졌나요? 정마도 괜찮은 거 같은데? 됐다 됐다. 그렇죠. 이제 잘 안 끊기는 거 같아요. 원래 아까 3초마다 한 번씩 끊기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끊기기 전에 우리 팬들이랑 댓글 창을 보면서 조금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못 했으니까. 끊겼는데? 지금? 끊기고 있는데. 댓글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댓글 좀 볼까요? 일단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저희 V LIVE 하는 거라서 팬들이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이 3명을 같이 보세요. 그래요. 민현아 진짜 잘생겼대요. 저요? 저 진짜 까지 하고. 이렇게 또 끊기는 와중에 민현이가 잘생겼다고. 어쩔 수 없지. 불변의 법칙이지. 좋아. 댓글들이 뭐라고 하네. 하이! 루마니아. 루마니아에서 또. 여기 화질이. I miss you too. 화질이 큰일 났는데 여기 아주 그냥? 이름 좀 불러줘요. 우리가 이게 안 되나 봐. 지하 최대한. 그러니까 여기 장소가 지하 연습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인터넷이 한국이 아무리 IT 강국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아직 손이 닿지는 않나 봐요. 지금 됐다 됐다. 지금 좀 괜찮대요. 네. 민기 오빠 예쁘다고. 댓글도 올라오고. 반대로 해야될지. 이거 위험해. 좀 어려운 것 같아. 강제 음소거 방송. 지금 저희 소리가 안 들리나? 들리세요? 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소리 들리시면 들린다고 여기 댓글창에 조금만 써주시면. 백호 오빠 머리 누가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하진 않았는데. 왜죠? 멋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치. 근데 보통 멋있으면 백호 오빠 머리 멋있어요인데. 머리 누가 했으면 약간 부정적인 거 아닌가? 댓글들을 보다보면 보통 이제 오빠 오늘 뭐 먹었어요? 뭐 했어요? 약간 이런 댓글인데. 여기는 이제 그만 지하 좀 벗어납시다. 공유기 100개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요. 민현이가 튄데. 민현이 바지 좀 사주래요. 이게 뭐야. 얘들아 부탁하지. 내가 뭐. 어떻게. 카메라에 좀 안 예쁘게 나온다 바지. 너무 그래? 약간 조금. 좀 올려봐. 됐어? 좋아 좋아 됐어. 양말 예쁜 거 생각했어. 깜짝색이 나는데 안 보일 거야. 네. 뭐 그러면 슬슬 방송 다시 진행해볼까요? 네. 소리가 안 들린대요 또. 오랜만에 하는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아론 형 앞머리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아론 형이 지금 조금 길었는데. 맞아요. 처음 머리를 자르고 숙소에 왔을 때. 맞아요. 그 래퍼 BYC가 온 줄 알았어. 아 그때 다운펌 했는데 다운펌이 굉장히 좀 잘. 맞아요.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돼서. 예상보다. 근데 지금. 난 그저 너를 사랑한다고. 되게 멋있다. 난 그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리 들리나 이제? 소리가 들리나 봐요. 자 소리 들리나 한번 확인할 거니까. 민현이가 노래 한 소절 하죠. 시작. 오랜만에 듣는다. 어때요? 들려요? 잘 들렸나봐요. 민현이가. 민현이 얘기가 많아요. 누가 드레스코드를 안 알려주냐고 하면. 혼자만 이렇게 입고 왔어가지고. 민현이 되게 튀어. 지금. 막 지금 나 핑크, 그레이. 다 있어. 내가 너 집에서 나갈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니. 아 근데. 진짜. 정말 아니 애들이 다 이렇게 올블랙을 입고 올지는 꿈에도 몰랐어. 그니까 보통. 옷에 이렇게 많은 색깔이 들어가기 힘들지 않냐? 아이고 이거. 무심해.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나중에 영상 다시 올라오면 그때 또 보신다고. 재방송을 또 보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뭐. 댓글도 여러 가지. 이거 드렸는데. 네. 뭐 영어 댓글도 있으니까. 형이. 맞아요. 조금 읽어줄래요? 많은 나라에서 봐주시고 계시니까. 생각해볼까 저희가 브이라이브를 하면서. 네. 영어로 댓글을 적어주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많이 못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읽어드리고. 태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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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 너는 너무 잘생겼다. 너는 너무 잘생겼다. 터키에서. 나를 또 슬프게 하지 마라. 라는 댓글도 있네요. 깜둥이들 사이에 무지개가 뭐야. 깜둥이들 사이에 무지개는 보통 너를 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요. 댓글까지 읽어봤는데. 오늘 또 저희가. 이달의 아티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됐으니까. 저희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우리 팬들이 열심히.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뭘. 어떻게 선물을 드릴까요? 뭐라고요? 선물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감사한 마음을. 우리 민현이가. 먼저 표현해 볼까요? 자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랩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또 했어요. 준비했어요. 랩 또 준비. 철저하죠. 짜잔. 반대 아니야? 짜잔. 네. 이거 뭐에요? 약간 액자인데. 네. 액자인데. 그런식인가. 약간 우리가. 콜라로이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찍으면 되는건가. 제가 와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진을 저희가 찍는데. 네. 사진을 그냥 찍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네. 제가 또 세가지 컨셉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번째는 멋짐. 두번째 뭐. 여기서 많이.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귀여움. 아이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이제. 증명사진처럼. 그냥 정면을 보고. 네. 네. 그. 미소를 지금요. 사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섯명이 다 들어와야 되니까. 네. 일단. 여러분들도. 네. 캡처할 준비를 해주시고. 저희가 사진을 찍어볼게요. 저희도 그러면. 첫번째 두번째 사이에. 좀 틈을 줍시다. 팬들이 찍을 수 있도록. 네. 그럼. 다섯명이 다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러면. 아론이 형이. 잠깐만. 좀 앞으로 나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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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가 넷 뒤로 오고. 이렇게. 미안한데. 약간 이게 좀. 저희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들고. 저희가 폴라로이드를 찍는 건 좀 불가능하니까. 스태프분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로이드 안 찍는데. 이게 폴라로이드 컨셉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팬들이 이제 보는 시청자분들이 캡쳐를 하시는 거죠.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본을 잘 읽는 거예요. 자. 찍을게요. 그럼 J.R씨가 그것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다 멋진 표정 한다고. 네. 카운트만 해주시면. 민현아. 우리 팬들이 열심히 찍을 거예요. 민현아. 너가 좀. 너무 면접을 많이 차지하는데. 어쩔 수 없어. 머리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 둘 셋은 그냥. 이제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만 하도록 하죠. 하나 둘 셋. 하스마일. 잘 나왔나요? 잘 나와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멋짐부터. 멋짐부터. 얼굴 몰아지기는 오늘. 예정이 없었던 거라서. 한 번 뭐 마지막에. 이벤트로 한번. 제가 더 자신 있거든요. 스프링은 제가 아주.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멋짐. 하나 둘 셋. 귀여움. 하나 둘 셋. 증명사진. 하나 둘 셋. 증명사진. 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잘. 표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힘이 없다. 이게. 이게 생각보다. 힘이 없어. 아주. 부드러워. 아주. 여유. 여유가 아니라. 유연해. 제가. 이쪽으로 지우세요. 자. 네. 사진 어땠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세 분들. 사진 어땠나요? 아니. 좀. 난 보고 있어. 이게 약간 조금. 딜레이가 있잖아요. 책임기 지금 귀엽네. 강백호 표정 다 똑같아. 왜 그랬니. 아니야. 난 되게. 표정 변화가 됐나. 귀요미가 어떻게 했어. 민기. 민기 눈 감았대요. 이렇게. 네. 왜냐면 이게. 근데 이게. 저희가 선물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캡쳐를 해서. 소중히 간직을 해주셔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겠다. 이런 거 들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뿌듯하지 않아요? 왜요? 그냥. 뭔가 한 것 같고. 좋아? 약간 대단한 사람 된 거. 너가 행복하다. 난 행복해. 그래. 저희가 또 이렇게. 네. 끝내기 아쉬우니까. 맞아요. 맞아요. 얘들아 너네 무릎타 왜 그러니? 라고 하시는데. 여기. 나도 그렇네. 찢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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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졌고. 나는 안 찢어졌네. 베코는 또 이게 요즘에. 절약 정신이 튀어나와서. 덧댔어요. 또 안에. 여기 안에. 엄마가 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같아 원래. 우리 엄마가 또 속상하시다고. 이거 원래 디자인인데 찢어진 거 그치. 덧댔어. 허벅지도 덧댔어. 덧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따뜻하고 겨울이라 가지고. 레자로. 이렇게. 베코는 허벅지가 매력인데 말이야. 하여튼 그랬어. 그냥. 에론. 공카 언제 들어오냐. 아론. 나 저번주에 들어갔어. 형. 그게. 아닌가요? 제가 안 들어갔나요? 형. 나 저번주에 들어갔다고 끝나면 안 돼. 계속 들어가는 거야 공카는. 나 일주일에 한 번 더. 그럼 되겠어요. 근데 나는. 아 뭐지. 요즘에 공카에서. 그거 해요. 끝말잇기. 그거 되게 재밌어요. 내가 끝말잇기도 나지. 시작해봐 시작해봐. 아니. 끝말잇기 한다고. 해봐 시작해봐. 자. 바로 끝났으면 바로 해야 되잖아. 바보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재밌다고. 왜?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왜 이렇게 빨로? 다음 일정이 있어서. 네. 할 건데 좀 아쉬우니까. 저희가. 한 명씩. 사진 찍고. 한 번 더. 각자 자신 있는 포즈를 보여주고. 네. 아 그러면은. 자신 있는 거 말고. 팬분들한테. 원하는 거를 받아서 합시다. 댓글로. 좋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아론. 한테 원하는 포즈부터 해가지고. 해볼까요?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야 돼. 네. 유이스트 비주얼.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비주얼이래요. 맞아요. 가운데로 와서. 찬이 무릎에 앉아. 그럴까요? 아론 진짜 10년에 한 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들어준다. 반대로. 이게. 반대야? 뒤로 가야 돼. 아. 나랑 레인 들어줄게. 댓글로 읽어주고 있어. 네. 어떤 포즈 할까요? 댓글 올라오고 있어? 아론이 형. 어떤 거 원하는가?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 미안. 어. 됐어. 아론한테 별로 원하는 포즈가 없나? 포즈 없나요? 여러분. 세상 웃긴 포즈. 세상 웃긴 포즈. 왜. 뭐 했어? 그거 했어. 이거 하면 되나요? 하지마요. 형 아이돌이야. 그래 그래. 아. 종현 오빠 벌써 나왔어요. 종현 오빠 뿌잉 뿌잉. 뿌잉 뿌잉. 뿌잉 뿌잉. 세제의 포즈래요. 세제의 우 포즈래요. 세계에서 제일 웃긴 포즈. 그리고 베코 하트 주세요. 세계에서 제일 웃긴 포즈? 갈게요. 하지만. 귀엽게. 알죠? 너무 부담스럽게 말고. 귀엽게.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아론 끝났고요. 다음은 렌입니다. 렌 포즈 아직 안 올라왔어요. 렌 너희 앉아. 렌 포즈는 뭐 할까요? 아아. 뒤에 앉아줄게요. 오늘 잘 고생 좀 하네. 이거 차 운전하네. 댓글 올려주세요. 잠깐만. 렌 포즈 뭐 할까요? 우선 포즈 나온 종현 오빠부터 할까요 그러면? 종현 오빠 아까. 뿌잉 뿌잉. 네. 뿌잉 뿌잉 해달라고. 종현이. 렌 나왔어요. 민크. 민크. 민크는 근데 좀 힘들지 않나. 민기 가오나시 해달래요. 그. 가오가 나시라는 말은 그. 얼굴이 없다는 표정인데. 그렇죠. 사진을 찍을 의미가 있나요? 가오나시. 가능해요? 가능해요? 죄송해요. 다른걸로. 모델 포즈 해달라고 나왔어요. 모델 포즈.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바지 찢어질 소리들 났어요. 하나. 둘. 셋. 모델 포즈인데 터프한 표정에. 섹시하고. 세침한. 따다다다다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아 나왔으니까. 뿌잉 뿌잉. 제이아리의 뿌잉뿌잉 보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올려주세요. 다음은 민현입니다. 샤아샤아샤아 해달래요. 샤샤샤. 저 말고 민현인거죠. 샤샤아샤아는. 네. 뿌잉 뿌잉. 뿌잉 뿌잉. 했어? 아이고. 뿌잉뿌잉 해달라고 했지. 이건 뭐야 또. 추구하고 있어 지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민현이는. 폭죽 터진거 보는 사막여우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네? 폭죽 터진걸 보는 사막여우의 표정. 저만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폭죽 소리를 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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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타는걸로 지금이랑 어울려요 오토바이 타는 느낌으로 갑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왜 애를 죽여요 그럼 안돼 애를 힘들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오늘 약간 짧았잖아요 짧은만큼 그래도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소통도 하고 조만간에 또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조금 짧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더 할까요? 더 해도 좋지 근데 다음 일정이 있어서 재현이가 바빠요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아쉬우니까 몰아주기 하기로 했던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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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 할까요? 2명 하죠 2명 하죠 2명이 멋있게 3명은 웃기게 가위바위보 나 이길거지 나 이길거지 멋있는거 할수있다 얼굴은 가운데로 모을까 이렇게? 이걸로 다시? 아니면? 일단 앉으시고 밑에 둘이 잘 나오게 찍을뿐인데 이거 다시 할거에요? 그거 안해도 괜찮아요 몰아주기 잘하는데 오늘 되게 열심히 하는거 같은데 가져오려고 그러고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찍을게요 네 자 갑니다 자 앞으로 가주시고 얼굴을 다 모아 민혁아 더 어떻게 할거야 아 진짜 싫어 아 큰일났네 네 끝났어요 한 번 더 아 한 번 더 왜 한 번 더 시켜 자 안났나봐 이게 너무 빨랐나봐 순식간에 지나갔어 하나 둘 셋 하고 끝내기로 합시다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소리는 안내도 되잖아요 아 그러네 잘 나왔어? 아 소리야 되지 그렇지 아 좋네요 네 앉으시고 마지막 마무리 하죠 네 부담스러운 나의 목 부담스러우니 왜 너의 목이야 나의 목이지 자 김종현 인스타 좀 어때 해달래요? 네 그거 부탁드리구요 아무든 공파에 흔적 좀 넘겨주시구요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구요 네 네 러브러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구요 이렇게 저희가 브이루키에 선정될 수 있게 많은 투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네 앞으로도 저희 뉴이스트 네 왜 왜 아니 돼지소리 누구냐고 해가지고 돼지소리는 소리가? 아냐 아냐 네 앞으로 저희 뉴이스트 더욱더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활발한 활동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이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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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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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